안녕하세요. 메이플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패치를 보니 폭풍 성장에 비하 20개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캐릭터는 레벨 275 1개, 279개, 200이상의 캐릭터 30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선택지를 나누어 폭풍 성장에 비하기라도 주심이 어떠신지 선택지라는 것을 갖고 싶습니다. 나면 버리는군요. 너무 아쉽습니다. 의견 반영 의견 한번 보내봅니다. 하하하 보십시오 8554 맨 148 레벨 275, 250, 2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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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으 으 으 하하 마지막에 하트 다 파스타 아 오케이 여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입력하고 으 으 으